한국 영화 미나리에서 열어냈던 배우 윤여정씨가 한국 영화 최초로 오스카 여우 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미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천만 도수를 백신이 필요한 다른 나라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올여름부터 백신 접종을 한 미국민들의 관광을 허용할 전망입니다. 무상교육과 건강지원 확대를 위한 1조 8천억 달러짜리 바이든 가족 방안이 곧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4조 달러 인프라 투자 방안을 위해 2조 달러 세금 인상을 제시하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영화 미나리에서 할머니 순자 역할을 맡아 열연을 펼쳤던 배우 윤여정씨가 한국 영화 최초로 오스카 여우 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아시안 여배우가 오스카상을 받은 것은 64년 만이고 한국인으로서는 최초여서 영화계에 특히나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윤여정씨는 수상 소감에서도 특유의 여유와 유머 감각으로 많은 어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전합니다. 배우 윤여정씨가 한국 배우 최초로 제93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오스카 여우 조연상을 거머쥐습니다. 한국 배우가 오스카 배우상을 받은 것은 역대 최초, 아시아 여배우로는 64년 만에 역대 두 번째 수상입니다. 윤여정씨의 수상은 일찍이 점쳐졌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영화 미나리는 이미 여러 영화제와 시상식에서 100여 개의 상을 받았고, 이 중 윤여정씨가 받은 트로피만 30개가 넘습니다. 윤여정씨는 영화 미나리에서 열연으로 앞서 미국 배우 조합상과 영국 아카데미상을 받는 등 연기력과 화제성 둘 다 인정받았습니다. 윤여정씨는 특유의 유머 감각으로 수상소감을 밝혀 좌중에게 웃음을 주기도 했습니다. 아카데미 회원상의 감사의 반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기가 조금의 축하에 가진 것 같아요. 혹시. 혹시. 제가 다가가가고 싶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두 아들에게 고생을 고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과 모두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 결과가 되죠. 엄마가 너무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윤여정 씨는 또 수상소감에서 경쟁을 믿지 않는다며 후보에 오른 다른 배우들에게 우리는 각기 다른 영화, 다른 역할로 수상한 것이라고 말해 공감을 얻기도 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정이삭 감독이 자신의 자전적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이기도 한 미나리는 1980년대 미국 알칸소주를 배경으로 이민원 한인 가정의 정착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윤여정 씨는 이 영화에서 딸인 모니카를 돕기 위해 한국에서 온 할머니 순자를 연기했습니다. 미나리는 아카데미상, 여우조연상뿐 아니라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나무주연상과 음악상 등 6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번 수상으로 백인과 남성 배우들의 잔치라 불리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지난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에 이어 올해 미나리까지 수상하게 되면서 한국 영화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기회가 됐습니다. WKTV 뉴스 박람주입니다. 미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천만 도수를 다른 나라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수주일 후에나 천만 도수를 나눌 수 있고 5천만 도수는 그보다 더 오래 걸릴 것으로 밝혀 지도국의 역할에는 훨씬 못 미친다는 비판과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나친 백신 독점으로 비판받아온 미국이 남는 백신을 다른 나라와 나누는 조치를 취하고 나섰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내에서 제조하고 있으나 사용하지는 않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천만 도수를 다른 나라들에게 보내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FDA에서 안전검사를 마치는 대로 타국으로 이 백신을 보낼 것으로 밝혔습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로 보내기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영국 옥스포드 대학이 개발한 것으로 미국 내에서는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공장에서 제조돼 왔으나 미국 내에서는 FDA 긴급 사용 허가가 나지 않아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00만 도수를 이웃인 캐나다와 멕시코로 보낸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가장 먼저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아 접종해왔으며 한 번 맞는 존슨앤존슨 백신은 700만 도수를 접종하고 900만 도수를 배포한 상황에서 혈전 부작용 의문으로 일시 중단시켰다가 23일부터 재개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만 해도 6월 말까지 각 3억 도수씩 6억 도수나 이른바 싹쓸이 하는 바람에 다른 나라의 접종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을 사왔는데 인도의 감염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자 백신 나누기를 시작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은 이에 앞서 연일 기록적으로 하루 35만 명의 새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는 인도에게 백신을 제조할 수 있는 원료를 제공키로 한 데 이어 사용하지 않고 보유 중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완제품도 보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나누기는 실제로는 수주일 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국제적인 압력과 비판을 피하기 위한 술수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젠사키 대변인은 지금 당장 다른 나라에 보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하나도 없다면서 6천만 도수 가운데 천만 도수는 수주일 후에나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5천만 도수는 앞으로 여러 과정을 거쳐 제조해야 할 물량이어서 그보다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젠사키 대변인은 시사했습니다. 이미 미국 내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제조가 일시 중지되어 있는 것으로 뉴욕타임즈가 지적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제조해온 볼티모어 공장에서는 제조 과정에서 오염 문제가 발생해 10월부터 1월 사이에 제조된 백신 수백만 도수를 폐기한 후 제조를 중지당하고 있습니다. 이 볼티모어 공장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뿐만 아니라 존슨앤존슨 백신도 제조 과정에서 오염돼 1,500만 도수나 폐기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국내 제조 과정에서 오염 문제를 일으켜 생산이 중지되고 한 번도 자국 내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만 다른 나라에 보내려 한다면 지도국으로서의 신뢰를 얻는 데 역풍을 맞을 수도 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그동안 여행에 목말랐던 미국인들이 올여름에는 유럽여행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관광을 다시 허락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발이 묶였던 미국인들에게 좋은 소식이긴 한데 한편에서는 백신 불평등이 본격 시작됐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럽연합 이유가 올여름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미국민들의 관광을 허용할 전망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유럽연합의 지평위원장인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민들이 유럽연합이 승인한 백신을 맞고 있는 만큼 승인받은 백신을 접종한 모든 이들을 조건 없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이 현재 승인하고 있는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 존슨앤존슨 백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불평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백신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 될 수 있다는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현재 코로나19 감염자가 많지 않은 뉴질랜드와 한국 같은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다수의 국가에 대해 불필요한 여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간 여행자들의 입국을 금지해온 유럽연합이 다시 관광객을 받으려는 이유는 그리스처럼 관광산업 비중이 높은 회원국의 지속적인 요구 때문입니다. 관광객을 받지 못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그리스의 경우 이미 자체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지난 19일부터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오는 여행객들이 코로나19 음성확인서나 백신 접종 증명서를 가지고 올 경우 7일간의 자가격리 의무 조치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관광객이 돌아오면 유럽연합의 자정에 절대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언제 개방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지만 유럽 국가들과 항공사들은 수개월간 백신 여건과 같은 백신 증명서 사용을 논의해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으로부터 백신 접종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은 현재까지 한 번 이상 백신을 맞은 성인 인구가 53.6%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완전 접종자는 36.5%에 이릅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의 한 번 접종률은 81.5% 완전 접종 비율은 67.5%로 노인 인구만 따로 놓고 보면 집전 면역의 최소치인 70% 접종에 다가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때 소수의 혈전 부작용으로 사용이 일시 중단됐던 존슨앤존슨 백신의 접종도 지난 금요일부터 다시 시작됨에 따라 미국의 백신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조 2,500억 달러 규모의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에 이어 1조 8천억 달러짜리 인적 인프라 가족 방안을 곧 제시하고 유아원과 2년제 대학의 무상교육 그리고 차일드케어 헬스케어 지원에 본격 나섭니다. 막바지에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 확대에 2천억 달러가 추가된 반면 메디케어 확대, 처방약값 인하와 실업수당 확대 개편은 제외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명태 기자입니다. 더 나은 미국 재건의 모토 아래 세 가지 플랜을 추구하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두 번째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에 이어 세 번째인 인적 인프라 가족 방안을 곧 공개 제시합니다. 28일 밤 첫 번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이전에 공개하는 인적 인프라 가족 방안의 총 규모는 당초 알려졌던 1조 5천억 달러에서 ACA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 확대 예산 2천억 달러가 추가돼 1조 8천억 달러로 늘어난 것으로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바이든 경제 플랜은 첫 번째 1조 9천억 달러에 미국 구조 계획을 이미 승인받아 시행하고 있는데 이어 두 번째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에 2조 2천5백억 달러 세 번째 인적 인프라 가족 방안에 1조 8천억 달러를 합하면 무려 6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미국 가족 방안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되는 분야는 교육으로 3, 4살에 대한 유아원 프리킨드 가든 무상교육에 2천억 달러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수업료 면제에 1천억 달러 등 3천억 달러를 투입하게 됩니다. 맞벌이 부부들의 최대 고민거리인 보육시설과 같은 차일드케어 지원에 2,250억 달러를 투자하게 됩니다. 본인의 병과 출산휴가 가족들 범위 휴가 등을 봉급받으며 이용할 수 있도록 유급휴가 지원에 2,250억 달러를 배정하게 됩니다. 막바지에 추가된 ACA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의 정부 보조 확대를 현재 올해와 내년 2년 동안 시행해서 이를 더 확대 연장하는 데 2천억 달러를 지원하게 됩니다. 1주 8천억 달러 가운데 5천억 달러를 차지하는 세제 혜택 중에서 대부분인 4천억 달러는 17세까지의 부양자녀 1인당 3천 달러 또는 3,600달러로 올려 매달 지급키로 한 차일드택스 크레틱을 올 한해에만 시행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2025년까지 4년 더 연장하게 됩니다. 바이든 배학관은 낸시 펠러시 하원회장이 강력히 요구한 ACA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 확대를 수용한 반면에 버니 샌더스 상원위원의 매직케어 확대 그리고 처방약값을 대폭 인하해 10년간 5천억 달러를 절약하려던 계획은 제약사들의 반발로 일단 제외한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밝혔습니다. 또한 실업수당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실직자들에게 통상임금의 70%까지 제공하려던 방안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육시설 지원과 유급휴가 지원은 민주당 상원위원들의 법안에서 추산했던 소유예산 10년간 7천억 달러와 5천억 달러에 크게 못 미쳐 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4조 달러 규모의 두 가지 인프라 투자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4가지 세금 인상 계획을 제시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연소득 50만 내지 60만 달러의 최고 소득세율을 37%에서 39.6%로 올리고 대기업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인상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어 주식과 채권 등으로 버는 자본이득세도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에게는 두 배로 올리겠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명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더 나은 미국 재건을 위한 세 가지 플랜 가운데 첫 번째와는 달리 두 번째와 세 번째인 인프라 투자 방안에 드는 4조 달러를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2조 달러 세금 인상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혀 정치적 전운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첫 번째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구조 계획과는 달리 두 번째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에 2조 2천5백억 달러 세 번째 인적 인프라 가족 방안에 1조 8천억 달러 등 4조 달러를 투입하기 위해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4대 세금 인상으로 2조 달러 이상 커다들여 충당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흘러나온 바이든 세금 인상안은 첫째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에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대기업 포빈세를 현행 21%에서 28%로 올려 10년간 7천3백억 달러의 세금을 더 걷어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둘째 다국적 기업들이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의 최저세를 부과해 5천5백억 달러의 세입을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셋째 연소득 개인 50만 달러 부부 60만 달러 이상 버는 부유층의 최고 소득세율을 현행 37%에서 39.6%로 환원해서 1,100억 달러의 세금을 더 부과하려 하고 있습니다. 넷째 주식과 채권 이익배당금 등의 수익에 대한 자본이득세의 경우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의 부유층에 대해 현행 20%를 40% 이상으로 2배 인상해 3,700억 달러의 세입을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세금 인상에 대해서는 공화당 상하원 의원 거의 전원이 결사반대 하고 있어 상하원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불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조멘신 상원의원을 중심으로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가운데 7명의 중독 타협파들이 초당적 타협을 내세워 인플라 플랜의 규모를 축소하고 지나친 세금 인상은 억제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바이든 플랜의 축소 조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조멘신 상원의원은 이미 대기업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가 아닌 25%로 올려야 한다고 공개 요구해 바이든 대통령도 수용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중도파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한 명이라도 이탈하면 민주당만의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독자 가결마저 무산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공화당 다수는 초당적 이슈인 사회기반 시설 개선에 바이든 플랜의 4분의 1인 5,680억 달러로 축소하고 세금 인상에는 강력 반대하고 있어 초당적 합의 추진은 물 건너가고 민주당 중도파들의 요구를 반영해 축소 조정하지 않으면 독자 가결도 어려워질 것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 투데이의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